3.所동작 2. 스쿼트 2단계 모디키 스쿼트 2단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은 펴고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천천히 앉으실 거예요 앉으실 때 등이 굽거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허리나 무릎에 통증을 느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고요 스쿼트 자세로 앉았으면 엉덩이를 들어서 데드리프트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허리는 일자 여기서 다시 스쿼트 자세로 돌아오십니다 스쿼트 자세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수직으로 가슴을 펴서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비스트 리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팔과 양 무릎을 지면에 대고 엎드려 주실게요 양 팔, 양 다리 모두 지면에서 일직선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날개뼈 역시 마주보는 형태가 아닌 멀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무릎을 지면에서 1에서 3cm 정도 떨어뜨려 주신 후에 손바닥을 지면을 뒤로 밀면서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면서 내 한쪽 무릎을 내 팔꿈치에 닿게끔 올려주시고 다시 제자리 다시 엉덩이 빼주시고 다시 돌아오시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무릎을 팔꿈치로 닿게끔 차주셨다가 원위치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웨이브 푸시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과 어깨가 일직선 상을 만들어주시고 손 위치는 가슴 쪽으로 위치해 주세요 자 지면과 내 몸이 평행 상태를 만들어주신 후에 무릎부터 무릎, 골반, 가슴 순으로 웨이브 하듯이 내려가셨다가 다시 역순으로 가슴, 골반, 무릎 다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스로스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은 앞으로 모아서 내 턱 부위에 위치해 주시고 가슴은 피고 천천히 앉아 주실 거예요 자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는 살짝 넓게 벌려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앉으실 때 허리가 굳거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천천히 앉으셨으면 일어나면서 내 턱에 위치한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고 다시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그 레이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팔은 만세하셔서 편하게 누워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반복되는 운동이신데 유연성에 맞춰서 다리를 살짝 구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리를 피면 필수록 운동 강도는 높아지니까 이 점 알고 계시고요 자 다리를 내리실 때 허리가 지면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허리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깐요 최대한 지면에 붙으셔서 다리를 왔다 갔다 반복 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파이더 플랭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팔을 접어서 지면에 놔주실게요 자 이때 지면하고 어깨는 일직선을 만들어 주신 후 팔꿈치를 지면을 강하게 눌러서 몸을 들어 올리실 거예요 자 이때 날개뼈가 마주보는 형태가 아니라 둥근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이건 기존 플랭크에요 자 플랭크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내 팔에 위치해 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무릎을 굽혀서 차주셨다가 다시 원위치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굽혔다가 원위치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 영상으로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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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 할 때 허리 굽어지면 절대 안 되세요. 허리 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용하는 구멍을 사용하는 구멍에 집중! 5, 4, 3,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 할 때 허리 굽어지면 절대 안 되세요. 스쿼트 하실 때 내 허벅지에, 내 허벅지 근육에 집중해서 천천히 내려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4, 3,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4, 3, 2, 1.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크래칭! 윈동 후에는 꼭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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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세요. 지금 멈추면 처음부터 지금 멈추면 처음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4 3 2 1 5 4 3 2 1 자기 합리화하는 순간 자기 합리화하는 순간 운동은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5 4 3 2 1 5 5 4 3 2 1 사용하는 근육에 집중 5,4,3,2,1 몸 구석구석에 있는 체지방이 빠지고 있습니다 5,4,3,2,1 몸 구석구석 하체에 집중하세요 하루에 최소 2리터 최소 2리터예요 5, 4, 3, 2, 1 5, 4, 3, 2, 1 허벅지가 얇아지고 있는데요 5, 4, 3, 2, 1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식단 못 지킨다면 아시죠? 5, 4, 3, 2, 1 허벅지 근육에 집중 바른 자세로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5, 4, 3, 2, 1 복부에 집중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5, 4, 3, 2, 1 6, 3, 2, 2, 1 6, 3, 1 6, 4, 1 7, 5, 4, 1 7, 5, 4, 2, 1 자, 복부에 계속 힘 주세요. 5, 4, 3, 2, 1. 지금 더 하셔야 허리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조금만 더 힘 낼게요. 뱃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5, 4, 3, 2, 1. 자, 코어에 힘 주세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지금 멈췄죠? 사용하는 근육에 집중. 5, 4, 3, 2, 1. 바닥을 물바닥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힘들더라도 복부에 집중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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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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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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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